엘리스의 목소리가 여보세요? 보고싶네요 들려요 엘리스의 목소리가 한숨우, 강승식, 허찬, 임재준, 두완슬, 최병찬, 정수빈, 픽톤 어 당하다 그러면 저는 또 오늘 바빠가지고 또 스케줄 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이럴 때 또 갈 때도 쿨하게 가야 된다고 뒤돌아보기 맞은데 뒤돌지마 돌아서지 못하게 I don't know 하하핳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